저 여기 와 지금... 뭐 이상한 기분 먹는 거 아니죠? 으아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을 잘해 잘해야지요 어마무시하게 나와 러시아이 진짜 많아 타러 간다고? 어? 난? 야 장보고 다 해 야 마이너스 25만 원이야 여기서 러블러 성공의 댄스! 오늘은 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장난 아니다 조선아 왜? 너무 마려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디어 크라스로연스쿨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라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을 해주셨는데 지금 쿠키 중이시래요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됐어요 유럽이 어디가 좋다거나 이런 다양한 정보를 많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편님은 이렇게 또 우리의 화장실을 비워주십니다 카페야 카페 뛰어나왔습니다 욕만 하는 날 아이고 조선을 향하니 와우 에잇 와우 와우 좀 간격을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살간물을 들어오고 약 70km로 다녀야죠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그냥 앵꼬볼 들어오고 약 70km 탔어요 시동을 갑자기... 뭐 이상한 기름 넣은거 아니죠? 하하하하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처음 보는 상황인데? 아 저기 저러야 돼 저기 저러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걸렸다 어 오랜만에 또 그 시간을 싹 사라지게 만든 긴장하는 긴장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을 싹 사라지게 하는 아까 뭐 없어도 됐어 이 기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어후 힘을 낼 수 있는 부분까지 기름이 쑤욱 빨려 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거야 아이 긴장했다 그래서 나랑 어 새로운 게 나와서 재밌었어 유튜브 이번 편은 시동이 안 걸려 이쪽으로 가는 아까 순간 아빠가 혼잣말로 정신 차려야 돼 그래 아 그랬어? 어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지 차분해지지 그냥 시동을 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어? 지금? 밥을 먹잖아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 다 올라왔어 순간 엄마는 뭐 밀어가지고 어디서 오늘 잠을 자야 되나 했는데 아 그랬어? 거기까지 갔어 뒤로 밀어서 여기서 잠을 자야 되나 12일 1월 1시 20분이고 아이고 아빠 여기 좀 닦아야 되겠다 닦는 거 도와줄래? 더 더 더 더 더 간 곳에 이렇게 해줘서 그렇지 아 차가야 하하하하하하 그것들 세차하라 하니까 시키기 싸우는 거 같네 하하하하하하 꺄하하하 우유 으에에에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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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야 아 땜안 아 sv foundations 으이 인납 으이 도망다니느라 힘들었다 다음에 또 한 번 덤비자 통신이 하나도 안 돼 이럴 수가 있지 트럭 카페인데 건물도 꽤 많은데 점심은 간단하게 트럭 카페에서 냉동 피자 냉동 일단 냉동도 뭔가 뭐지? 소세지? 치즈랑 이런 게 듬뿍 있겠다 근데 많이 짜 사과주스가 건더기가 있어 진짜로 짜는 거 같은 집을 낸 거 같은 가과주스 다른 차 잡아가지고 약간 우린 차에 가시죠? 오오 좋다 다행이다 통과! 앞에 칼리바이가 있는데 신형은 아니고 옛날 구형 칼리바이 이찬컨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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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찬컨을 어떻게든 데리고 싶은 거 와 매연이자 이찬 계속 매연이 그렇지 비켜줘 우린 살고 싶다 와 진짜 이찬컨도가 심각하다 저희 만남의 장소인 케메로봄에 여기도 진짜 큰 도시내에 저기도 트래바이 또 온다 트래바이 또 오고 있어요 와 와 저거 똑같지? 안녕 안녕 와 떡떡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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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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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와 엄청 깨끗하다 들어와도 돼요? 네 티셔츠 좀 봐 우와 입니다 방송 많이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 게스트니까 저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어떻게 찍을 것인가 여기 PD님이시네 어떻게 하면 두 분이 추억을 남기실까 그 생각 우리 형편까지도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랑 그냥 같이 밥 먹고 막 한 다음에 저희가 후기 형식으로 남긴 거예요 아 만났고 후입담으로 그렇죠 이렇다 이렇다 왜냐면 그걸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터뷰 형식으로 주로 이제 두 분만 나오시는 겁니다 인생극장 인생극장 인간극장 인간극장 세 번째는 유퀴즈 유재석 유재석 그게 좋네 두 분 여기 이렇게 안고 아 그럼 같이 나와야지 우리 희망사항이니까 그 방식이 난 거 같지 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몇 시간 운전하셨어요? 7시 7시 아이고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연락드려서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우리랑 약간 떨어져 있는 거 같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 하루 거리에 만날 수 있는 거 딱 그게 된 거야 아단이가 그 하루만 지났으면 못 보는 거지 못 봤어요 아니 맞아 못 보는 거지 야 한국 나이는 열 살? 여덟 살 9학년, 3학년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 학교 갔다 와서 네 아 안 되면 꿀는 거고 되면 꿀 저희 많이 꿀어 봐서 갔다 와서 초등학교라 특별히 그런 게 없더라고 뭐 검정이나 이런 거 아니고 네 가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면 학교 자체에서 시험 문제 내준네 그거 통과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반갑게 해 주시고 여기다 운전해 따라오니까 안 따는 거야 아 아니 어떻게 딸하고 하실 수가 있으면 좋은 딸하고 말 못 해 가만히 같이 가시면 고맙고 네 감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거 말해 그게 아니지 자기야 뭔데? 그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전세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집을 보러 오니까 애 아빠가 너무 불안한가봐요 아유 그냥 집 빼야겠다 제가 5월 31일까지 직장을 다니고 6월 15일날 이사를 해서 6월 24일날 배를 탔어요 그랬으니 걱정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잘해야지요 말을 잘해야지요 잘해야지 우리 킬러 혈이 좀 잘라 고생해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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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랜만에 이런 느낌이라고 아니 근데 지금 두 달 가지고 벌써 이러면 어떡해 아 이런 한식을 먹는게 그러니까 두 달 가지고 이런거 아 저도 결혼 잘했거든요 아 잘해줬어요? 잘했는데 네 아유 나만치 할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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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만들자마자 출발하신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6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아유 뭐가 깨끗해 지금 난리 났어요 좀 닦이는 소재라서 한식을 이렇게 이야 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예예 계속 담궈드셨어요? 아유 그렇죠 아우 저거 결혼 잘했대니까 내가 저도 잘한거 같던데요 저도 잘한거 같아요 아니 운전은 무슨 운전이에요 그냥 잘 모시고 다니셔야죠 지금 아유 어련히 알아서 저 잘 모시고 다닙니다 전후좌우 이상한 사람들 와서 요거 먹고 이제 통째로 살피는거지 나쁜사람 판단되면 튀어야지 신기하다 한국에서 먹는거 있지 동산용 오 맛있어 으아아아 이거 딱이나 너 못 하고 담배 ället 이야 야 요거 머리를 삶다 Dec 김치 가져와 주세요. 와아아아악 김치를 한거 줘왔네. 김치 가져와 주세요. 김치 가져와 주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됐어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러시아 안복판이라니 어디서 가요? 저희는 인터뷰 촬영하러 갑니다. 여기는 또 때마침 좋은 데를 찾아냐면요 롤에 그걸 찾았어 그랬어? 응 알잖아 여기 로라장 있어 로라장 솔찬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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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찬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뷰는 여긴 거 같아요 여기서 절로 쌓아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1년에 한 5천 정도 예상하고 나왔거든요 우리 저 똥 차라서 어떡하지? 차 이름은 달식이에요 달식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랑 같이 잘 달려보자 달식이 아 달려보자 저희 그러면 이제 물 받는 대로 이동할게요 물 받는 대로? 캠핑카에 우리 오늘 물이 이제 또 부족해 물이? 물이 있어야지 솔찬이를 차니 이제 또 샤워도 하려 어때? 물 나와? 나와 나와 물 나와? 러시아에서 물 받는 게 엄청 힘든 일인데요 찾아낸 방법입니다 원래 외리라고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물이 정말 드물게 나오고 가보면 정말 그 물 이렇게 길러가지고 넣는 게 나와요 우물이 저도 이제 찾다 찾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걸로 이런 걸로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 얀덱스님께서 이걸 뭐라고 검색하지? 하고 지도를 딱 찍었더니 스탠드 파이프 어머머시하게 나와요 러시아에 진짜 많아요 러시아에서 물 걱정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풍족하게 쓸 수 있어요 끝! 너희 나 핑크색이야 리틱 패밀리 부자 가죽이란 뜻이잖아 돈 없는데 어떡하지? 장난감이 왔네 천국이 왔네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레고 표신대 맞아 진짜 덴마크 거래 술 차이가 책 보더니 저기 덴마크에 꼭 가고 싶더라고요 큰 헐크 버스도 탄 너무 신났어 여기 킥보드 종류도 엄청 많다 그렇지 않아? 맛있어 그치? 인라인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네 인라인 스케이트에 이런 것들이 이거 4만원이에요 4만원 4만원 얘는 한 4만 5천원 얘는 3만원이에요 얘는 3만원 7개 남았어? 응 여러분 그거 채우고 사준다 알았잖아 7개 그러면 잘 줄게 다음 도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주는 건 아닌 거 같아 사주고 싶지 얘네들이 해 퍼져 배고프 배고픈 줄 몰라 오늘 가격 정도만 알아보고 솔찬이 늘자니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그때 사봤는데 오늘 우리 아빠 도와주기도 어? 챗빛 막이 해줬잖아 왜 그게 도와준냐? 돈 도와주는 거 일단 타봐주세요 아 도로 같아 뭔가 이거 한국 이거 써있지 어 어 이거 러시아 맞습니다 이거 러시아 맞습니다 와 와 이거는 그 러시아도 없고 앞으로 뭐 오후에 아침 6시 53분이에요 형님은 여기 여기 있고 저희 여기 있고 세번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트램 이렇게 가까이서 트램은 근데 너무 멋진 트램이 가네요 놓칠 수 없다 트램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아 어젠 진짜 매운탕 와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어디 눈으로 들어간지 아 코로 들어간지 모르는 오늘은 이제 각자 갈 길로 가요 평균에는 이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로 가고 공개구름 우와 이거 뭐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도로에 탁진 마무들이 많이 하얗게 실어져 있어요 허로등도 이렇게 밑에 흰색 가는 길에 허들 이런게 너무 좋네요 넘어야 될 것들이 계속 있어요 마치 넘어야 될 것 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나가면 길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두렵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하하 또 운동을 하다보니 또 이렇게 감상해졌네요 러시아에서 처음 봤습니다 전원 숫자가 있네요 당연히 있는건데 이제 바뀌죠 와 오늘 도로상태가 도로보셔야죠 도로보셔야죠 버스 트램처럼 전기 연결해서 가는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달리기 하는 언제 달릴 때마다 새로운 곳이에요 새로운 곳이에요 안녕 잘가요 우와 여기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뚫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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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전하십시오 잘 듣게 하시거래요 건강하게 묵히다 가시오 네 반가워요 너무 유쾌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 빨리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 볼게요 잘 가세요 뭔가 진짜 든든한 장님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모닝장 보러 갑니다 모닝장 등장구에 먹을 게 많이 떨어져서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우유도 사고 바로 앞에 있는 마트로 갑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카드 저기 엔코너가 지금 결제한 데 쓰잖아 어떡해 없는데 아 이제 한 만원 있나? 만원도 없을 것 같은데 맞지 아니 만원도 없다는 사람이 무슨 장을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어디서든 나오겠지 어디서 나와 몰라요 좀 사러 간다 어? 나 안 볼까 어디 갈 거야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요 여기 비행기도 없는데 왜 없어요 다 공항에 있는데 비행기 잘 만들던가 러시아에서 24시간 처음 본다 러시아에서 24시간 처음 본다 근데 이렇게 큰 슈퍼 아 그렇네 우와 너무 시원하다 우리 빵에서 또 혹하고 계시는구만 빵순이 빵순이 빵에서 혹하고 계셔 6,000루블이네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9,000원 정도 이 번호를 찾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샀습니다 충전식 CCTV 와이프가 한 10,000원 정도 현찰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찡찡되길래 현찰법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도는 여기를 어떻게 입길냐면 E9P 라고 하는 걸로 했고요 최대 송금비용은 1회 할 수 있는 건 89만원이었습니다 수수료는 7,000원이었다 이렇게 딱 대면 섹세트 대면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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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찾았어? 장보고 다 해 자 마이너스 25만원이야 아니 또 찾았어? 응 또 찾았어 현찰이 하나도 없다면서 없어 그러니까 찡찡돼서 뽑아왔지 계산해주시는 분이 저희한테 뭐 할인카드 있냐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뒤에 있는 분한테 눈치를 주시니까 뒤에 있는 분이 할인카드를 찍어주셨어요 거의 한 10% 평균 10%를 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9,000로 부니까 한 13만원인데 그래도 한 13,000원으로 러시아 참 사람들 착합니다 응 감사해요 덕분에 잘하셨습니다 12시 47분 화요일 근데 왜 뒤에다가 선물이 왔지? 저게 뭘까? 왜 달았을까? 오늘은 드디어 러시아 제일 큰 도시 도고시리르 스크로 향하는 날입니다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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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 아빠가 오늘도 화장실 통을 비워주러 갑니다. 아빠 최고! 마이팅! 마이팅! 성공의 댄스! 오늘은 화장실 통을 비워주러 갑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다. 정신을 놔야 된다. 우리는 또 화장실을 3, 4일간 쓸 수 있긴 했다. 얘들아 주유도! 빡빡빡빡빡빡빡 도착한 시간은 5시 37분. 아파트 지금 꽤 높은 것들이 보인다. 아파트 겉면도 막 꾸몄어. 드렁크가 위에 이렇게 열리네. 이렇게 열렸어. 아이고 위험하다. 물이 귀여워. 물씬 느낌이 물씬 난다. 물씬 난다. 진짜 높다 다들. 매우 높은데? 다행히도 길가에 주차자리 획득! 서커스장으로 고고! 일단 첫 주차입니다. 길 노상에 주차를 했고, 지금 저희는 서커스 표를 끊으러 가요. 역시 도시답게 교통이 복잡하다. 긴장 많이 했다. 신호위반 몇번 했다. 우리 한복판에 어떻게든 주차를 했다. 정시 잠깐이든 뭐든. 잠시만요. 저희 놀이터에 있다니까. 놀이터에 있다니까. 아이고 안 넘어졌네. 아쉽네. 저기 ayuda! 휴가 중! 시원한 시간 안나와 그 다음에 또 와요? 안녕히 계세요 아 다스비 다녀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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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오 그러겠네 이거 재밌겠다 그렇지 오이 뛸 수 있나 보자 팔을 벌리지 팔을 통과하면 엄마가 사고 안 하겠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 공부를 퀴즈 할 수 있을까 곧 나니다 어려운 데다 잘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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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이거 좀 담아 잠깐 아빠가 찍어줬어 엄마가 모르는 척 할까봐 아빠 찍어놨어 비디오 판도 나뉘어 판독 저분 뭐지? 어떻게 된거지? 인정 오 그렇지 뭘 막혔다 펼쳐나 비 많이 올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쏟아지기 전에 가자 진짜 비 많이 와 오 오우 오우 이쁘게 시키자 와아 장난 아니다 저거 물 틀었어 솥이 물이 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offering 이런 곳에 보면 이런 곳에 꼭와서 살고 싶겠죠 여기 서 도시에 살다가 이것도 약간 짱봉이 큰이 껄지는거 아니 작은 공원? 우리 나라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차선을 더 넓어져야 됐다고 생각했거든 매일 아침에 예약한 반야 앞에 도착했고요. 예약 상태 확인하고 여기 주차장 안에서 잘 수 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저쪽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약이 잘 됐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캠핑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주차장에서 오늘 자도 되나? 예약이 잘 됐어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예약이 잘 됐어요. 얼마야? 5천만원. 왜? 너무 마려워, 너무 마려워. 내일 아침에 갈 반야에서 주차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에 반야를 하러 이동. 지금은 9시 18분이고요. 지금 뭘 하시는 일입니까? 이거 이거 무기예요? 아니, 깍두기 본래요. 깍두기요? 대북대사건데, 깍두기라든지. 우와, 우와. 먹어봐, 먹어봐. 좋아, 먹어봐. 대박인걸. 마늘분말고. 탁. 네, 나만을. 오. 오, 이제 색깔 나온다. 별스많 같은 거 같아? 오. 밥 먹자. 맛있어. 응. 달달하니? 오, 맛있어. 응. 왠지 될 거 같아. 응, 될 거 같아. 명님은 하루 끝